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 입니다 오늘 우리 초오낚시양님하고 또 우리 일행들하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원투 할 겁니다 원투 원투로 큰 사이즈의 참돔 그리고 트리발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지금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저 앞에까지 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이 나왔습니다 와 뭐 으 아 체비했습니다 체비 해가지고 앞쪽으로 한번 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출발! 오늘 제가 사용한 채비는 가이와 엑스트라 서프 30, 450 입니다. 그리고 시마노 불쌍이 9,100 그리고 8합사 4호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쇼크리드는 50파운드 쓰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끼는 정어리 미끼 자 한번 기다려 볼게요. 뭐가 잡히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발이 빠져가지고 지금 신발 말려 들고 있습니다. 신발 지금 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이 다 젖었어요. 너무 찝찝해가지고 지금 양말 벗어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앞에 원토 던져 놓고 지금 기다리는 사이에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1시간째 낚시하고 있는데 어 입질이 아주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요 앞에 가서 요 앞에 가서 우럭 락피쉬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앞에 가서 락피쉬 몇마리 그래도 뭐 면탕거리 챙겨 가야 되니까 앞에 가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왔다 갔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삼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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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 한 20분 사이에 물어 5마리 잡았습니다. 5마리 이렇게 잡고 손질 방금 다했습니다. 야 5마리 기다림 끝에 한 마리 왔어요. 와 몇 시간만이 왔어? 미끼 몰랐었어요. 아직? 전객이 미끼로 제가 파도 봐드릴게요. 자 오 좋아 챔버 챔버 야 참는 좋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지야 아지야 역시 아지야 그냥 삼켰어 삼켰어 그냥 역시 아지 아직 있어요 여기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블루니 왔습니다 자 와 좋습니다 꼬였어 꼬였어 제꺼랑요? 그냥 당기세요 제꺼 상관하지 말고 파도 봐드릴게요 앞으로 나가세요 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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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걸리는 안 나오면 봐야죠 앞에 걸리는 안 나오면 봐야죠 오 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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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오 가와이가 속도가 어디 안 돼 야 좋습니다 홍합이에요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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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죠 홍합밭죠 홍합 대박이죠 한번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쓴거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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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다가 도저히 낚시할 수 없는 바람이라 지금 철수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두릉만 잡았습니다 주변에 같이 낚시하신 분들은 참동도 남았는데요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